출전 아 누워졌지? 하하하하하핳 미치겠네w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케오케 ite 처음쯤해야되 하하하하 이거 필릭스? 뭐야? 어? 생긴거? 아 생긴거? 네, 스몰핸드 네, 스몰핸드 자, 다음으로 맥스야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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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대하는 거랑 맥스한테 대하는 거랑 좀 더 맞네, 좀 더 착하게 대하긴 하네 우리한테는, 너 그만 살고 싶니? 약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맥스한테는 그렇게 안 말하거든 그나마 착하게 대하는 멤버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맥스 형이 잘 놀리기도 합니다 맥스한테 좀 조심하는 거 있는 거 같아 왜냐면 맥스, 맥스 형의 장난의 강도를 맥스가 받아낼 수 없어 맘이 여리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는 거 같다 좀 더 이렇게 맥스는 단둘이 있을 때 확실히 그 챙겨주는 게 되게 많이 나고 맞아맞아요, 많이 챙겨주긴 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스테이 3인칭 느낌으로 이 뭔지 알지? 알아서 근데 별걸 다의 시점 뭐야? 뭐 하는 거야? 스테이 시점 좀 가까운 곳으로 놀러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숙소가 어때요? 어?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변신사지 네 변신사지 변신사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но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가야돼. 아 또 형 나 놀릴 거잖아.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해. 영복이 만약에 기절하면 이거 끌고 다녀야 돼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? 뭐야? 와 이런 거 진짜 못해. 괜찮아. 넌 할 수 있어. 아 인형이잖아, 봐봐. 아 근데 목 튀어나와. 아 인형이잖아. 아니 인형도 무서워. 아 그냥 괜찮아. 야 그 데끼 인형이랑 똑같이. 나 원하만 하네. 아 잠깐만. 왜왜왜 괜찮아? 야 그 괜찮아 자. 이제 코너 돌면 뭐가 있겠지? 그러니까. 아이씨. 울지 마. 괜찮아 괜찮아. 니누 달달하네. 내려가? 내려갔다 올까? 아 오른쪽으로 가자 잠깐만. 안 되겠어. 본평rh 엉덩이래. 왜 엉덩이.. 아! 어우, 시원해. 보여줘, 괜찮다. 자파? 어! 그래, 손으로 저렇게. 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. 철사! 철사! 악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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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악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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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복아! 너 머리에 있는 헤어밴드에는 혹시 별이 몇 개? 너 머리에 있는 별이 몇 개 있지? 혹시 내가 세 봐도 될까? 아 5개는 넘겠다. 하나 둘 셋. 뒤에 안 보여요. 넷 다섯 여섯. 넷 다섯 다섯 하신 거. 1점 넘네요. 어떡해요? 가서 하나 찍은 거세요. 아 가려워. 가져와요. 어떡해.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게요. 이렇게? 이렇게 와서 긁혀. 기분이 이상한데? 아 형 그거 찍어야 돼. 뭐요? 그거 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습관해icker 정답은 두 문제 내가 I'll do more. 평소에 엄청 느낀 거는 시간이 갈수록 형이 막 챙겨주는 걸 많이 느껴. 신데레처럼. 그러하군. 그런데 편하게 그냥 둘이만 있으면 되게 뭔가 진형 그런 약간 입는 적. 나는 쉿은 없으니까 그런데 숙소생활하다 보니까 되게 큰 형이라고 느껴 정말 막 베스트 프렌드라고 보다는 약간 베스트 형이라고 많이 느낄 때도 있거든 빅브로 빅브로, 어 완전 큰 형 아 진짜 이 형은 진짜 손이 너무 뜨더라고요 항상 시작! 아 날려볼래? 싫어 뭔들지 마 아 진짜 아프지 마 싫어 뭔들지 마 걔? 뭐야? 블락이야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뭐 좀 해? 아니야 괜찮아 오늘의 마지막 눈은 뭐해? 천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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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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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부드럽고 응 아 자,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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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! 귀여워 아 못하네 귀엽네 그러게 너무 귀여워